바리사이파 사람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예수님께서 자기네만 보는 줄 믿고 남의 법진영인의 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내가 명색이 바리스파인데 쯤에서 기도해야겠군 그 바리사이파 사람은 보란듯이 서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눈탑만 찾을뿐들어 일주일 두 번이나 10씩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마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지요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내 어찌 감히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겠는가 오 하느님 제만은 저에게 여기를 베풀어 주십시오 잘 들으세요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입니다 내 얘긴가? 응 자네 얘기했어 니 얘기 맞아 내 인정 Cage 배우 애 제 하늌 하느님 하느님 이 하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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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